영화 Avengers의 명장면 명대서를 배우는 영어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도마쌤이고요 오늘은 조금 코믹한 장면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유용한 영어 표현도 같이 배우는 시간 그럼 영상 볼까요? 로키와 Thor 두 형제죠? 좀 대립을 하는 장면인데 Thor가 그랬어요 잘 들어라 동생아 리슨 웰 이렇게 했네요 보통 우리가 잘 들어라 라고 할 때는 리슨 케어플리 항상 유용한 표현만 써왔는데 좀 더 쉽게 리슨 웰 이라고 해도 되네요 리슨 웰 브라더 잘 들어라 동생아 리슨 웰 브라더 조금 흉내를 내봐도 좋아요 리슨 웰 브라더 리슨 웰 브라더 근데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예요? Who is that? That is iron man 아이언맨이 좀 공격을 했네요 그러니까 I'm listening I'm listening 나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어디 갔니? 이런 표현인 거죠 I'm listening I'm listening 이렇게 여기는 조금 간단한 표현이었고 자 이거 볼게요 He's not leading an army from here I don't think we should be focusing on lucky 자 그래서 좀 미쳤다 이런 사람들의 속은 알 수가 없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? Lucky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예요? 이 사람은? Bruce Banner인데 그 헐크 변신 이전의 모습인 거죠 좀 안 좋게 로켓에서 얘기를 하니까 앞에 누가 있어요? That guy's brain is a bag full of cats He can smell crazy on him I've care how you speak 아 지금 떠올가 있네? 그쵸? 아 좀 그래도 기분이 나빴나봐요 아무리 동생이 나쁜 짓을 좀 하긴 했지만 말 조심해라 라고 하니까 자 He killed 80 people in two days 그래서 그는 살해했어요 80명을 살해했네 in two days 여러분 보통 이는요 어떤 어떤 아내 뭐 어디 어디 아내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 다음에 어떤 시간의 개념이 오면 이는 시간 아내라고 하기 보다는 그 시간을 꽉 채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in two days 이틀 동안 He killed 80 people 80명을 살해했다 He killed 80 people in two days 자 그리고 발음을 할 때 He killed 80 people in two days 하나하나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지 말고 He killed 자 묶을 거예요 He killed 이렇게 묶어보세요 He killed 그 다음에 8 people in까지 8 people in 8 people in 그 다음에 2 days 2 days 이런 식으로 어? 세 묶음이 나왔네 그쵸? He killed 8 people in 2 days 이렇게 한 번 발음해 볼까요? 해보세요 시작 He killed 80 people in 2 days 빠르게 하지 말고 저랑 박지 마셔서 한 번 더 시작 He killed 80 people in 2 days 한 번 더 He killed 80 people in 2 days 조금 더 빠르게 시작 시작 He killed 80 people in 2 days 들어보세요 He killed 80 people in 2 days 자 뭐가 느껴지세요? 리듬이 느껴지세요? 영어에 어떤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죠? 그게 조금 느껴지시면 발음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자꾸 He killed 80 people in 2 days 이렇게 하면 그 영어 특유의 인토네이션 억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느낄 수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음을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듣기 위해 잘 듣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? He killed 80 people in 2 days 자 많이 죽였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래요? He's adopted 아 친동생은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He's adopted He's adopted 이렇게 또 발음하지 않아요 He's a까지 가보세요 He's adopted의 a까지 He's a 그 다음에 adopted 이렇게 adopted라는 단어가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랑 adopted랑 분리가 됐네 이게 가능해요 영어에서는 한국말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쵸? 뭐 자음 따로 모음 따로 발음하고 그런 거 없죠? 하지만 영어는 그게 돼요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됐냐면 강세가 2음절에 들어갈 때 어댑티드 하면 1음절에 강세가 들어간 거예요 어댑티드 하면 2음절에 강세가 들어간 거고 2음절에 강세가 들어갈 때 1음절 소리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분리가 돼서 앞으로 붙어요 He's adopted 이런 식으로 He's adopted 한 번 더 들어보세요 He's adopted 그렇게 들으세요 He's adopted 발음도 한 번 해보세요 시작 He's adopted 한 번 더 시작 He's adopted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He's adopted 변환 안 변하나? Are you not? 그니까 이제 Captain America is so upset 이 사람 굉장히 화가 났죠?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너 미쳤어 라고 한 거예요 nothing? Are you not? Are you crazy? 라고 할 거 같지 않아요? 근데 crazy란 말 말고 Are you not? Not 라는 단어는 미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crazy랑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죠? 그래서 Are you crazy? 대신에 Are you not?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죠 Are you not? Are you not? 해보세요 시작 Are you not? Are you not? Are you not? Are you not? 너 미쳤니? So 이 토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통제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huge bag of weed Is everything a joke to you? huge bag of weed 그니까 이게 모든게 너한테 장난이니? everything a joke to you? huge bag of weed Is everything a joke to you? Is everything a joke to you? 이런 식으로 Is everything a joke to you? 이게 모든 것이 너에게는 joke 장난이니? joke는 농담이라는 뜻을 우리가 많이 해석하는데 장난이라는 뜻도 돼요 Is everything a joke to you? 자 발음 어떻게? 이제 이제 그냥 따라해보세요 이제 Is everything Is everything a joke to you? joke to you? 그래서 Is everything a joke to you? 또 이렇게 하지 맙시다 Is everything a joke to you? 몇 덩어리로 나눠어요? Is everything a 하나 joke to you 둘 그래서 두 단어처럼 발음을 하는 거예요 Is everything a joke to you?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? 자연스럽게 리듬 억양이 생기게 될 거예요 Is everything a joke to you? 들어볼까요? 다시 한 번 Is everything a joke to you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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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래서 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왜? Hulk가 변하면 다 죽일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고 어 생각해보니까 앞에 Bruce Banner가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아기는 없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라고 할 때 어떤 말인지 볼게요 No offense No offense No offense 라고 해요 No offense 그래서 No offense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 이거요 No offense 해볼까요? No offense 발음해보세요 시작 No offense 마지막에 딱 털까지 않고 그냥 딱 정도만 발음했어요 No offense No offense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시작 No offense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표현을 또 같이 배워봤어요 제가 좀 빠르게 말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보면서 계속 반복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할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영상 다른 영상들만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에게 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럼 다음 시간에 올게요 Until next time I'm no more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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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